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자, 그 다음에 교통계획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계획의 평가. 자, 여러분 맨 위에 교통계획의 평가 순서 나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자, 교통계획의 평가 순서. 교통계획의 평가 순서. 교통계획을 짰는데, 이 교통계획이 맞냐 틀리냐. 산이 제대로 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자,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교통계획의 평가. 평가. 그래서 평가 순서가 나와있죠. 평가 순서. 자, 평가 순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안 작성해야 되고요. 대안 작성. 자, 대안 작성이라면 계획 작성인 거예요. 예, 계획 작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평가 들어가고요. 영양평가 들어가고, 자, 영양평가가 끝나면 영양분석, 영양분석 평가 똑같은 말이에요. 분석, 자, 분석, 분석이라고 합시다. 뭐 교재 분석이 나와있으니까요. 자, 분석이고요. 자, 영양분석 끝나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120원을 뽑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교통시설이냐. 이걸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죠. 경제성 평가. 제일 중요해. 경제성 평가. 제일 중요해. 보통 경제성 평가에서 보통 우리가 심의를 통과한다는 거는 경제성 평가가 통과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해요. 자, 그래서 경제성 평가가 통과하지 않는데 이걸 굳이 하고 싶어. 그래서 약간 부풀리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 역이 역사라 짓는데 여기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막 저보니까 이용한 사람이 없어. 그럼 그 당시에 평가했던 거 다시 피드백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 들어가는 거고요. 종합평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대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적 대안. 대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안 작성 1, 2, 3 영향 분석하고 경제성 평가 분석해서 여기서 뭐 수요제 가치를 쓴다든지 비용 편익을 쓴다든지 IRR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써갖고 우리가 뭡니까? 자, 경제성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종합평가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1번 교통계획 평가식 고려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자, 교통계획 평가식 고려 요소 보겠어요. 자, 1번에 보면 바로 잠재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재가격. 자, 잠재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해놨죠? 자,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잠재가격, 잠재가격. 이 문제가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잠재가격이 바꿔서 나오죠? 계속. 잠재가격은 뭐다? 자,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공공자원의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자,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기회비용.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교통시설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짓다. 그러면 그 도로를 짓는 거 대신에 다른 시설들을 지었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우리한테 피드백 될 수 있겠느냐. 얼만큼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공공자원의 사회적 비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잠재가격이다. 모르는 거니까 잠재적으로 그런 가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뭐냐? 라고 물어보고 또는 잠재가격이 뭐냐? 반대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잠재가격 2번의 정답이죠. 네, 바로 문제가 그대로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행시간 가치. 자, 여기는 이제 계산문제가 출제가 간혹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행시간 가치. 자, 교통수업소 이용하는 사람이 통행할 때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게 통행시간 가치죠. 결국 돈이야. 머니. 그죠? 머니야. 응? 통행시간 가치. 시간 가치. 자, 근데 우리가 머니라는 표현을 안 쓰고 벨류라는 표현을 썼죠? 벨리우. 그죠? 벨리우. 그죠? 벨류라는 표현을 썼다. 자, 벨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학문 쪽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네, 시간과. 시간. 자, 타임과. 자, 그 다음에 돈. 그죠? 비용. 네, 머니. 자, 여기에 두 가지 들어가요. 머니. 머니가 갑자기 교환 나네. 그죠? 이건가? 네, 머니. 머니. 자, 하나 머니에요. 머니. 갑자기. 이 스플링이 안. 머니가 교환. 머니를 많이 해야 되는데. 머니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통행 시간 가치는 목적. 통행 목적에 따라 업무 통행과 비업무 통행이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되고요. 통행 시간에 대한 시간 가치는 통상임금위법을 적용한다. 자, A라는 사람이. 아, A라는 사람이 어딘가. 이제 출장 외근을 나가요. 외근을 나가면. 어, 그 외근을 나가서 어떤 다른 업체에 일을 해주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대한 시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평소에 받던 임금의 비례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 교통비를. 자, 그래서 우리가 통행에 대한 시간 가치. 이거는 개인 임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개인 임금하고 연결해서 지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문제에 거기 나와있는 시간 가치는 교통시설 투자의 타당성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시간 가치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것은 뭐겠어요? 자, 개인 임금. 2번. 자, 거기 뭐 통상임금율법 이렇게 나왔는데 통상임금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개인 임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임금. 2번이 정답이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밑에예요. 자, 로진 모형을 활용한 시간 가치 산출. 자, 로진 모형을. 자, 로진 모형을 이용한 시간 가치 산출이다. 시간 가치 산출. 시간 가치 산출. 자, 로진 모형을 이용한 시간 가치 산출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치를 산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용 총합에 대한 식이 여러분들 거기 적혀 있습니다. 자, 비용 총합. 자, 비용 총합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 자, 통행 시간 개수. 알파의 우리가 곱하기 통행시간. 통행시간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메타 들어가죠? 메타의 곱하기 통행비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비용. 통행시간 가치죠? 결국은 총비용을 얘기하는. 자, 총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파를 통행시간 개수. 통행... 에... 시간 개수. 자, 그 다음에 베타를 통행비용 개수다. 통행... 에... 비용 개수다. 시간도 돈이다 이거죠? 에... 통행비용 개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행시간 가치를 따지는데 자, 이러한 식이 보통 문제에 주어지고 다음 중 통행시간 가치로 적합한 것은 뭐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통행... 시간... 시간... 가치는... 통행시간 가치는... 베타분의 알파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개수를 서로 나눠준다 이거죠. 여기서 베타는 뭐예요? 통행비용 개수... 통행비용 개수... 아, 개수분의... 자, 통행... 시간개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문제 속에서 접근이 되는지를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바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